너무 빨라도 점이 안보이는거에요. 기록이 깨지기는 바람에서! 와 힘이 힘이! 이야 장난 아니에요. 점이 안보여요 점이 안보여요. 근데 세계는 26초대요! 자 26초로 지나가도 없구요. 한번 한번 한번! 25! 세계 기록 지나갔습니다. 세계 기록 지나갔어요. 신기록입니다. 40초이다 40초. 아니 세계 기록이 이렇게 쉽게 깨질 수 있는겁니까? 아니요. 월드 기록을 깨고! 50초! 1분! 1분! 와 대박!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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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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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초 1분! 2초로 1분! 여러분! 59초 1분! 비공식 세계! 신기록! 5초 1분! 5초 1분! 이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자 이 노트가 말이죠. 보시면 깐싹 놀라실 겁니다. 왜요? 이게 제 책이에요. 새로운 사진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무거나, 노트, 노트, 노트. 이렇게 비행기나 차에서 이동할 때, 아니면 잘 때,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목표를 그려본 후에요. 이제 실제 테이블을 위해서 시도를 해서, 실패하면 다시 보완하고 보완해서, 1,000개 이상의 기술을 만들어냈고, 노트만 해도 4권이 넘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 이거 어디서 영감을... 이걸 언제부터 또 쓰신 겁니까? 이 공책은 제일 최근 거고요. 옛날 공책으로 따지면, 7년 전부터 계속 노트를 작성해 왔습니다. 7년 전부터... 하루에 연습은 또 얼마나 하는지... 보통 하루에 2, 3시간 연습을 하고요. 많을 때는 10시간 그 이상도, 당구에 미쳐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어떤 건가요? 제가 사람의 몸을 이용해서도 기술을 하는데요. 기술을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요청을 해 주날 사람. 요청을 해 주날 사람. 요청을 해 주날 사람. 미? I like your hair. Thank you, make me so much. 머리가 마음에 들어요. 지금 마음에 들게 헤어가. You! 테이블 위에 머리를 이쪽으로 해서 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 아니 지금도 머리가 괜찮지 않은데. 이 기회로 도와줄 수가 있어. 그럴 상황 속은 없는 것 같은데. 자, 머리를 이쪽으로. 진짜 천자가 됐어. 너무 재밌겠다, 그렇지? 찍어 치기로 흰 공에 회전을 걸어 준 다음에요. 키우기 한 바퀴 돌아서 오, 좀 보여요. 이 기술을 마치기로 빨간색 공까지. 그렇죠. 회전력이 좀 부족하다면 쭉 올라왔다가 크게 못 돌고 바로 정수리를 향해 달려가겠죠. 정말요. 왜냐하면 진짜 배농 씨한테 달렸습니다. 이제 목이 힘들어 갑니다. I'm ready. 준비 씨 표정을 봐야 되는데. 자, 과연 김종민 씨 머리 위로 지나갈지. 표정, 표정. 아이고. 아이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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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하나. 한 번에 실수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자, 이제 다음 중 제의 김종민 씨는 멀쩡하고요. 성공을 했습니다. 너가 너무 잘 잡아봐. 너무 잘 잡아봐. 너무 높아. 너무 높아. 너무 높아. 근데 둘이 대화가 통했어요. 김정규 씨는 영어 안 쓰고 한국말로 눈 빡 그랬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원, 소, 투, 소, 스리, 포. 스리, 포. 스리, 포. 믿으세요. 이분은 세계 최고십니다. 원, 소, 투, 소, 스리, 포. 원, 투, 그렇지. 요번에. 워우. 꼬마. 원, 소, 투, 소, 스리, 포. 파이팅. 원, 투, 소, 투, 정답. 와아아. 우와아.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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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종민 오빠 얼굴을 말창하게 되돌려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 신기한 걸 보고 눈앞에서 봤는데도 믿기지 않는 샷들이었어요, 사실은. 아니, 이게 어떤 예술이 아니고 어떤 마술을 부르다. 네, 진짜로. 네, 마술. 오랜 시간 당구에 대한 수많은 코미가 노래야.